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여기는 인천 계양구 이와동 258-1번지 이와랜드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매장 방문하셔서 궁금하신것도 많으시고 다육이 이쁜것도 많고 모든 분들이 매장에 방문하나 매장에는 재키픽하는 아이가 있고 농사짓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가능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표 있는것만 가격표대로 판매를 합니다. 아유 진짜 그거는 맘에 안들어요? 아유 4년동안 내가 얼만큼 고사를 시키고 나머지 아이들을 키웠겠어요? 자 오늘도 달리고 달리고 합니다. 너무 예쁜 아이들 금으로 시작합니다. 자 구독자님들 제가 소원을 했어요. 금 갖게 해달라. 그리고 예쁜 아이. 가격이 비싸지 않은 아이. 아유 진짜 이쁘다. 저희 하우스는 해질녘이 가장 멋진 하우스랍니다. 지금이 해질녘이에요. 이 아이 이름은 문가드니스 금. 자 문가드니스 금이고 그 가격은 지금 현재 10cm 정도 포티에 있습니다. 가격은 3만원입니다. 하나쯤은 품고 싶은 아이. 저도 문가드니스 철화도 있고 쌩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은 금은 용인분이 하나를 주셔서 그 아이로 늘렸답니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제가 구매할 때만 해도 한 포트에 5만원 정도였대요. 아유 진짜 맘연. 자 구경하셨죠? 힐링하셨죠? 이게 바로 금이로. 금이로소이다. 문가드니스 금입니다. 3만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이 아이는 정말 어머 나나 금이 물드는 거 처음 봤어요. 자 갑니다 갑니다. 매비나금. 아 매비나금 4만원이에요? 아유 세상에. 금도 물들게 환상이네. 아유 하나만 가졌으면 소원이에요. 작은 포트요? 제가 매비나금 작은 포트 구독자님들이 이런 거잖아요. 끊임없이 저한테 구애를 합니다.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래서 매비나금 굳히고 있어요. 작은 포트를 그렇다고 4만원을 외면할 수냐. 자 짠짠짠짠 지나갑니다. 아유 자 이뻐 진뻐 짠짠짠짠짠짠짠짠. 금도 물드는 거 처음 봤어요. 내가 매비나금 4만원. 문가드니스 금 3만원. 구경 다 했죠? 자 그 다음 제가 정말 지나왔어요. 이 공방부는 문이 바랍니다에요. 하나 작은 포트 매비나금 심겨있는 화분은 8만원이고 환엽 블랙밍크 심겨있는 화분은 12만원입니다. 풀떼기 사랑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제가 가장 애장하는 호박. 호박이 덩쿨채 들어온다고. 어머 야는 또 금이냐. 어머 세상에. 어머 구경. 환엽 블랙밍크 얼굴 외두는 4만원입니다. 17cm 달아이가 안보여. 너 이렇게 얼굴이 크면 미스코리아는 절대 못나가니라. 어 그래? 아유 참 다남처럼 얼굴이 쪼끄매야 미스코리아 진을. 환엽 블랙밍크. 아따 17cm 뿐인데. 아유 달아이 달아이. 세숫대야 땡. 달아이. 4만원 외두. 그 다음에 이렇게 2두짜리는 6만원입니다. 서인경분에 심어가시면 3만 3천원 추가하시면 됩니다. 서인경분요. 제가 특집 가려고. 짠. 한번 옆보기 갈게요. 아유 할수. 요렇게 요렇게 제가 서인경분.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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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서인경분 준비하고 있어요. 매대 하나를. 제가 한꺼번에 다 못하고 하루에 누구만큼씩 하고 있어요. 제가 식공간 연출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대학의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고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연차가 20년차입니다. 지금 현재는 다육이에 빠져서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섭외오면 응 바빠서 못가요. 살 빼고 갈게요. 이렇게 튕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공간 연출을 하다 전공했지만 지금 따지고 보니까 제가 이 다육이상을 겹나 이쁘게 차립니다. 구경와서 다 말씀하세요. 환상이다. 자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너는 뭐시냐. 자 이름표 있는. 어머 세상에. 7.5포트이긴 하나 참 예쁩니다. 펜바디스 금 20, 2만원 20개. 아우 나 이런거 진짜 갖고 싶었다. 오우. 가질만 합니다. 2만원은 가질만 합니다. 자 그리고 아이스에이지 돌기금. 제가 4만원대 판매할 때도 대단히 많이 구매했었고 자 그 다음에 또 3만원이에요. 3만원. 그리고 제가 이 아이를 8만원에 소개할 때도 대단히 구매 많이 하셨어요. 그 대신 컸잖아요. 내가 이 아이에서 자구를 3개 뗐습니다. 자 큰 사이즈. 아이스에이지 돌기금 8만원 맞습니다. 구독자님 구매가능한아이 아이스에이지 돌기금 3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심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공방분 잠깐 이따 소개합니다. 카시오 적금 아휴 맨날 나한테 이걸 팔으라고 하는데 구독자님들 제가 3년 묵혔어요. 자 카시오 적금 12,000원. 아이고 이뻐라 3만원짜리 보여줘요? 에이 그 영상에서는. 여기는 없어요. 카시오 적금 12,000원. 그 다음에 제가 깜놀이랑 해맑음 젤리. 맞아요. 젤리요 젤리? 아휴 젤리 나 풀린 것도 4만원이더만. 오 젤리 젤리 이렇게 표시 안나는 것도 4만원이더만. 나 쫙 떼기도 안했네. 해맑음 젤리 2만원. 자 해맑음 젤리. 제가 1년 전만 해도 50만원. 6개월 전만 해도 5만원의 영상을 담았던 해맑음 젤리. 그 다음에 물을. 물을 내가 주고 싶을 때 주면 이렇게 풀립니다. 젤리. 아휴 좋은 예 나쁜 예. 자 하나 둘 셋. 짠짠짠짠짠짠짠짠짠. 블랙코코. 아이고 이쁘다. 어쩌면 저렇게 검정색으로 되어서 나올까. 다육이 세상은. 칼라. 맞아요. 제가 그 칼라 자격증도 있어요. 엄마 사상에 없는 게 없네. 자 블랙코코 2만 5천원. 해맑음 젤리 2만원. 자 그리고 이렇게 심어 가시길 바래요. 지금 보시는 해맑음 젤리 블랙코코 카시오 적금 심겨진 화분은 공방분 11번. 3개 하셨을 때 2만원. 하나는 7천원 3개 하셨을 때 2만원. 어느 구독자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어서 쑥쑥이에 심어서 배송까지 하는데 왜 천원을 깎냐. 나는 2만 천원을 내겠다. 그런 구독자님이 한둘이 아니십니다. 아휴 감사할 따름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공방분 12번. 제가 색상이 어느새 화이트하고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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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코발트 블루 색깔보다는 또 이렇게 색깔이 이쁘더라고요. 자 공방분 12번. 12 곱하기 12. 얘는 공방분 12번이고 가격은 1개 만원이니까. 1개 하면 만원 2개 하면 2만원 추가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 짠짠짠짠짠짠짠짠. 구독자님 받은 나이는 이 정도 아니에요? 자 짠짠짠짠. 야 더 이쁘다. 오늘 맞죠? 해질녘의 다남다육. 에 이와랜드가 가장 이쁩니다. 아휴 세상에. 동네 분들이 참 많이 오셨다 가세요. 그리고 땅이 얼마냐 하우스가 얼마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부동산 가서 여쭤보세요. 아휴 그런 거 말하다 보면 내가 시간을 얼마나 뺏기나 몰라요. 자 대비쳐라. 어머 싸네 만원. 그죠? 분에 심어 가세요. 화분은 7천원. 자 대비쳐라 만원. 나는 대빵 큰 사이즈. 대비쳐라 대빵 큰 사이즈 5만원. 제가 두 개는 심었고 두 개는 이렇게 구독자님께 소개합니다. 이렇게 대 큰 사이즈는 만나기 진짜 어려워요. 제 말 들어요. 어머 세상에 이 아내는 누구야? 아이고 이쁘다 홍포도. 4년 묵은 아이. 원래 얼굴이 4개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나 우리 집에 오면 다 쇳구를 그렇게 다나봐. 여기가 정면이 아니라 그래요. 정면이 아니니까 저기 그죠? 저 뒤꼭지만 보이지? 자 나나우쿠미니. 이 아이가 물이 이제 점차적으로 들고 있죠? 제가 이제 분갈이 안 해도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쑥쑥이가 좋아요? 공중뿔이 한 게 없습니다. 19년도에 들어온 아이들. 자 나나우쿠미니 세수대야. 17cm에 있는 세수 다라이. 3만원짜리 20% 할인합니다. 자 어휴 세상에 앵글이 안 잡혀. 자 만원과 얘는 만원이죠? 얘는 24,000원. 다라이 17cm 분은 24,000원. 그리고 9cm. 10cm네요. 10cm. 10cm 분에 있는 아이는 얘도 이쁘다. 얘도 이뻐. 크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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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자 그리고 제가 뒷국지에서 영상 하나만 하고 갈게요. 자 뒷국지 앞국지 한번. 이 아이 나는 러블리 로즈를 꼭 갖고 싶은데 정말 이쁜 화분이 없냐. 문이 많으세요. 자 이 아이는 제가 서인경분 12번인데 이렇게 갑니다. 12면 2만원이죠. 서인경분 12번이면 3만 3천원. 5만 3천원이시면 이렇게 배송이 갑니다. 나한테 주는 특별한 선물. 아휴 명절도 되는데 스트레스를 여기다 풀어 볼까나. 자 제가 만약에 어떤 디자인이 있고 어떤 색감이 있냐. 화분 사진을 좀 찍어달라 그러시면 제가 찍어드려요. 왜냐하면 뒷국지에요. 저쪽이 정면이니까. 러블리 로즈는 한두에 2천원이고 열두 하시면 2만원이고 서인경분 요런 분이에요. 서인경분 요런 분이 12번인데 화분은 3만 3천원. 아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멋진 아이 꿈에도 그리던 금 금 금 금 아휴 갖고 싶다. 문가드니스 금으로 시작을 했고 여기는 히화랜드이고 구경오세요. 풍무동 인천 서구 김포 고촌 그리고 강서구 김포공항 쪽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요. 한 10분 15분 내에 가까운 거리에요. 그러나 계양역에서는 1번 버스가 1시간에 1대 서울이 가까운 오지에서 살고 있는 다남다역이었습니다. 네 구독자님들 루돌프 군생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수량은 조금 더 여유가 있으나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구독자님이 구매 가능한 하이는 요런 얼굴 로젯 하나짜리죠. 로젯 하나짜리입니다. 로젯 하나짜리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데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아이를 2년 하고도 6개월 정도를 영상을 끊임없이 찍어 지금은 들리쁘죠. 물이 빠져서 끊임없이 판매 가능하냐라고 여쭤봤던 아이들이 바로 오늘 총집합을 했습니다. 자 구독자님들도 제가 이제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좋은 아이를 왜 이렇게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를 하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해요 제 거를 판매하라고 해서 성화를 부려서 제가 그 선물로 제가 마진없이 드립니다. 하나에 만원이지만 3개 하시면 2만원에 33% 할인을 제가 합니다. 수량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독자님도 하나를 키웠을 때는 이렇게 로젯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들은 이렇게 군생을 만들어서 제가 2년 이상을 키워온 아이들 그럼 구독자님도 적심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햇수로 2년 하얀 눈이 오는 겨울을 두 번 나 보시면 이렇게 멋진 아이들이 탄생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루돌프를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구독자님이 배송받을 수 있는 아이 서인경분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구독자님이 배송받을 수 있는 루돌프 공방분 12번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이들은 2년 이상 3년 이상을 저와 같이 나만 이렇게 이쁜 거 갖고 있으면 구독자님의 샘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독자님도 자 나는 이런 군생이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적심해달라 하시면 적심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작은 분에는 굳히잖아요. 조금 더 큰 분에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크게 큰 대품으로 대형종은 아니지만 대품으로 키웁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한 가지 더 이름 외우기 합니다. 이 아이는 맞아요. 레드벨이라고 합니다. 제가 레드벨을 구독자님께 소개할 때 올해 묵은 1년 정도 묵은 아이를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아이는 맞아요. 제가 1년 정도 묵혀서 소개했던 아이예요. 그리고 현재 판매하는 아이는 레드벨이 요 정도 요 정도 레드벨이에요. 가격은 하나는 6천원이고 두 개 하면 만원인데 요 정도 아이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똑같아요. 얘도 적심을 해서 적심을 해서 이렇게 군생 만들기 군생 어떠세요? 자 하나가 좋아요 군생이 좋아요는 구독자님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레드벨도 구독자님이 하나 받으면 만약에 적심이 어려우면 다 남다육이 해서 보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이름 외우게 합니다. 루돌프 군생 만들기 그 다음에 레드벨 군생 만들기였습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 아이 이름은 루돌프입니다. 가장 최애 다육이 중에서 국민 다육 중에서 정말로 멋진 아이 루돌프예요. 색감은 아직은 덜 났습니다. 여름이라서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끝내줍니다. 오늘 소개하는 아이는 외두입니다. 하나 둘 셋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이 아이 오늘 소개합니다. 루돌프이고 하나 만원짜리가 세 개 하면 2만원 33% 할인합니다. 낱개로는 낱개로는 네 한 개 만원인데 세 개 하시면 2만원 자 그러면 구독자님들 자 그러면 구독자님들 요즘에 다남다이기 날 새고 어떻게 해요? 분갈이 해드립니다. 하나 둘 셋 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심어갈 수 있습니다. 자 공방분이고 크기가 조금은 커졌습니다. 12번입니다. 사이즈 12 곱하기 12 곱하기 높이는 10입니다. 예 한 개 만원이고 세 개 하시면 3만원입니다. 제가 하얀색을 가장 좋아한다고 했더니 어느 구독자님이 나는 하얀색만 빼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해요? 제가 단 한 분의 단 한 분의 고충도 단 한 분의 건의도 제가 받아들입니다.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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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루돌프 하나는 만원입니다. 세 개 하시면 저희 2만원 그리고 공방분 세 개 하시면 5만원 택배비는 다남다육이 뭡니다. 그리고 얼만큼 좋으냐면 적심 하셨을 때 이런 군생이 태어납니다. 이 아이들은 전부 다 자연군생은 거의 없어요. 적심 군생입니다. 적심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나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아이 저는 대품으로 키워보려고 합니다. 아휴 이제 굳히기만 더 키울 거예요. 자 그리고 나는 서인경 분에 심겠다 그러시면 이렇게 서인경 분에 심어드립니다. 서인경 분은 따로 넘버링 하지 않고 원하시면 사진을 통해서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많습니다. 끝내줘요? 군생 이쁘죠? 군생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자 루돌프 하나는 만원이고 세 개 하면 2만원에 구독자님들이 루돌프를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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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날 때까지 키워보시길 바래요. 요 아이는 참고로 저한테 온 지가 2년 정도 된 굳힌 아이입니다. 화분 롱 서인경 롱분 끝내줍니다. 서인경 롱분 끝내줍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자 이 정도 예 서인경 롱분은 가격이 4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돌프 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제가 파랑새 묵은둥이 모주실에 침범해서 왔어요. 아니죠 털어서 저희 그 이와랜드로 이동해 왔습니다. 저희 차가 있잖아요 탑차 트럭 호루차라고 하는 예 그런 차로 파랑새 묵둥이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아유 뭐 그까짓 몇개나 있다고 난리를 치냐 난리 칠만 합니다. 왜 5년 반 5년 반 구정쯤에 들어왔으니까 5년 6개월 정도의 전에 들어왔던 와이들 그리고 자연군생은 아닙니다. 적심 군생 모주에서 모주실이라는 거는 그거예요. 적심을 했잖아요. 그럼 아가를 떼요. 그래서 하나에 분해 심어서 또다시 커팅해서 또 이렇게 하기를 해야 농사를 지는 거예요. 다육이농사 그 5년 반 전에 들어온 아이 파랑새 묵운둥이 완전 묵둥이 진짜 묵둥이 최고로 묵둥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파랑새 특집을 가겠습니다. 그러면 구독자님들이 사두 사두로 중점적으로 제가 뽑아왔고 엄마 아기가 사두 만났나봐 그치 한 오두 있습니다. 오두나 육두는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릴게요. 자 사두와 오두 육두를 얼굴 비교하시면 두수가 많을수록 로젯 크기가 작아요. 그리고 제가 한 2, 3주 전에 판매했던 아이는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문의합니다. 아유 얼굴이 왜 단함 얼굴만 하냐 내 얼굴만 안한 파랑새 없수 있수 에이 지금은 없어요 묵지 않았어요 묵은거와 묵지 않은 얼굴 크기 이 아이가 굳이 내가 큰 분에 심을 필요 없다는게 5년만 가봐요 자 이렇게 해서 파랑새 특집전을 목둥 완전 묵둥이 파랑새 특집전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짠짠짠짠 네 장완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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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에는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셔서 일구여다라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 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 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 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10가지 재료를 전부 다 뚱뚱뚱뚱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미니루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기계화가 돼서 비벼 비벼 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 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 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 기계는 다 소문들어서 알지요?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 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흑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 입니다. 창흑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흑은 쑥쑥 이와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혹에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매기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천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창흑은 1kg에 5천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천원 맨날 똑같아요. 창흑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다육 키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흑이에요. 왜냐면 창흑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배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흑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게 창흑입니다. 창흑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흑 1kg는 5천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황토볼이 빨리 못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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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내려요.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 2,7천원 그 다음에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씁니다. 그렇죠. 소립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천원 2키로 다육이 볼 중자 2키로 7천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려 이거 뭐여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 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천원 이죠. 그 다음에 700g 10,000원 2개 1,000원 2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100g이 맞네 700g에 10,000원 이렇게 해서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응 한개 말고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천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삼목판 삼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삼목판 52 곱하기 37.5 는 4천원 이렇게 해서 삼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은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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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쑥이도 그렇게 좋다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다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읍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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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드렸습니다.